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최근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곡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 명절 이후 줄기차게 올라왔던 증시다 보니까 수익권에 있는 기업들은 조금씩 조금씩 수익 챙기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수 따라서 주가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모아가는 전략들 계속 주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식헌터 27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정말 27주차까지 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가져온 섹터네요. 반도체입니다. 물론 2000, 코로나가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IT 기기 수요로 인해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호황기를 눌렀었죠. 그때 다들 아시겠지만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면서 2017년, 2018년 이후로 최대 슈퍼사이클에 온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21년 물론 좋았습니다. 하지만 22년부터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섹터이기도 하고요. 매우 반도체 자체가 어려운 용어도 많고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식헌터에서 얘기 드리는 부분들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기업도 실적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거나 또는 23년에는 보압권에서 실적을 보이겠지만 24년에는 궁극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결국 24년에도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두 개의 기업을 좀 타픽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 기업들 오늘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주식헌터 본격적인 강의 하기에 앞서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하면 뭐가 좋냐 그 부분부터 좀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장 시작하기 전에는 뉴욕 증시 분석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국제 유가 환율 동향 등을 통해서 증시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브리핑 자료로 드리고 있고요. 주식헌터 시간에도 탑픽 주도주를 얘기 드리고 있지만 실적도 워낙 좋고 기술적으로 바닥에 있어서 언제든지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공부하실 수 있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방법부터 설명 드릴게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갔다 되시면 채널 추가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되시겠고요. 또 다른 방법은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가 회신으로 갑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채널 추가해 놓고 계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장중에 저랑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 드릴 테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좀 드릴게요. 2022년 연간 실적과 4분기 분기 실적 체크하면서 접근하자. 이게 제 오늘 반도체 섹터의 포인트고요. 우선 첫 번째 황금 주도주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져온 반도체 섹터의 관련주 두산 테스나입니다. 사실 두산 그룹에 인수가 됐었죠. 물론 테스나라는 기업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단 한 번도 역성장을 하지 않은 아주 훌륭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막대 그래프, 그렇죠? 분기 실적의 추이가 일시적으로 조정은 있었겠지만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작년 3분기에 이어서 그리고 작년 4분기 연이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우측에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연관 실적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테스나, 두산 테스나라는 기업을 오사트 기업이라고 합니다. 파운드리에서 팻리스 회사가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요. 그거를 생산을 맡기는 회사, 그 수탁하는 회사가 파운드리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파운드리에서 만든 제품을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회사를 오사트 기업이라고 합니다. 두산 테스나는 오사트에 해당되는 기업이고요. 파운드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테스트하고 패키징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실적이 적성장하지 않는 매우 훌륭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우선 실적 데이터로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회사의 제품별 매출 비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IS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고요. SOC라는 고단화되어 있는 반도체 쪽에 대한 테스팅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보실 텐데요. 가장 핵심적인 건 사실은 CIS라고 하는 이미지 센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CIS라는 부분은 카메라 부분 관련된 부분의 어떤 테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글로벌적으로 소니와 삼성전자가 글로벌 넘버 1, 2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거기에 낙수를 받고 있는 회사가 바로 두산 테스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S23 출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화소가 2억 화소가 되는 거죠. 사실 스마트폰 판매량은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성장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테스나의 실적은 왜 작년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을까요? 바로 고화소 제품의 2억 화소의 카메라의 제품이 갤럭시 S23에 탑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똑같은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간 테스트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40% 증대가 됐습니다. 이 뜻은 똑같은 제품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테스나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2배. 죄송합니다. 수정 좀 할게요. 40% 정도 높아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회사의 작년 3분기, 4분기에 좋은 실적을 걷어낸 부분이고요. 상반기에는 플래그십 모델 S23이 끌어줬다고 한다면 하반기에 기대감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폴드보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폴드보폰 두 개, 접는 폰과 폴드폰 이 부분을 보시면서 상반기에도 좋은 실적 이어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하반기에 출시될 폴드보폰 제품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IS 이미지 센서,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업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판매량도 역성장을 했고요.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2억 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되면서 테스트 시간은 40% 증대가 됐고요. 플러스 알파로 CIS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SOC까지 제품 다각화가 되면서 비 스마트폰 부분의 매출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두산 테스나가 최근 주가 흐름이 좋았던 요인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보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실적은 제가 워낙 꽉 분석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채널 추가하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누르면 채널 추가 바로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링크가 회신으로 갈 거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거기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채널 추가를 해두시면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텐데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저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거기서는 좀 더 다이렉트하고 다이너믹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 그리고 채널 추가 이후에 나서 노란톡 설명드리면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좀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단 한 분도 실적이 역성장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2020년이 아니라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역성장하지 않은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도 꾸준하게 높습니다. 매출액은 30%, 영업이익은 36%, 그리고 순이익은 21%. 전방 산업은 부진하지만 이 회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조업 기준으로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조업 기준으로 영업이익률 10%만 넘어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일전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동산은 두 배나 넘는 수준으로 특히 2024년까지는 영업이익률이 27%까지 계속적으로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높다는 건 높이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트리거가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재무 안정성 지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사실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 회사는 매출액 대비해서 엄청난 큰 규모의 돈을 투자해서 유형 자산을 투자했습니다. 이 뜻은 전방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를 넓혀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부채 비율은 높아졌고 밑에 보이시는 유동 비율은 많이 낮아졌죠. 사실 2019년만 하도록 유동 비율은 200%였는데 지금 유동 비율은 30%로 매우 낮아진 수준입니다. 유동 비율은 제가 최소 100% 정도 돼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30% 좀 언더로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장비를 구입한다고 한다면 전환사체나 신주 유수건 부사체를 발행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높은 유보율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윙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유동 비율은 다시 한번 이번 한 해, 작년 한 해 실적을 놓고 본다면 조금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우려감보다는 이 회사는 성장성에 좀 모멘텀과 무게감을 놓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비율에 있어서 만큼은 작년 한 해 치열을 다시 한번 볼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지금 멀티풀은 지금 한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밴드, PBR 기준으로는 또는 PER 기준으로 중간 정도에 이치에 있는 기업이지만 성장성을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포인트는 결국 이겁니다. 이 회사는 단 한 번도 역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성장하고 내년도 성장한다고 한다면 주가가 그대로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퍼는 싸게 되어 있을 거고요. 저평가 구간으로서 충분히 더 높은 목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헌터 황금 두 번째는 이오테크닉스라는 기업이고요. 종목 코드는 039-030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두산 테스나는 일반적으로 후공정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를 나누는 과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를 설계하는 펜리스 회사가 있고요. 펜비라는 뜻이 공장이고 리스라는 게 없다는 거기 때문에 공장이 없다. 그래서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을 펜리스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펜리스에서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표적으로 대만 기업인 TSMC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만든 이 제품을 테스트하고 패키징하는 회사들을 오사트 기업이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전공 중에 들어가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비중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마킹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장비를 전방 고객사에 납품을 하면서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매력적인 부분을 조금 더 얘기 드려보자면 단순히 이 장비를 공급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비를 메인테네스, 유지 보수하는 관련된 소모품까지 같이 공급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제일 밑에 있죠? 15%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오테크닉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전공적 쪽에서 많은 걸 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PCB, 대석전자라든지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FCBG, 삼성전기, LG노테 쪽에서 좀 신사업으로 그 투자를 대규모로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방 업황 때문에 좀 실적은 좋지만 주가는 좀 못 가는 부분이지만 그런 쪽에도 익숙 보조가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미묘하긴 하지만 2차전지 쪽에 들어가는 레이저 절단 장비까지도 충분히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끼가 많은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메모리 반도체 쪽, 그래서 PCB 쪽과 전공적 장비에 들어가는 레이저 장비 쪽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 소모품들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얘기 들어봤어요. 전공적 장비에 대한 어떤 매출 추이 전망을 보신다면 계속적으로 좀 성장은 할 것 같아요. 다만 성장폭이 좀 둔화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에 좀 더 오리엔트돼서 투자할 포인트를 잡아갈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마킹 쪽, 마커 쪽 장비가 21년, 22년이 2020년보다 훨씬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장비 공급 자체가 전망 고객사 카펙스 투자가 줄어들면서 조금 미진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유지 관련된 소모품들이 많이 납품하면서 요 좀 사이클이 돌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망 산업이 조금은 미진하겠으나 좀 상세될 수 있다. 그리고 주가라는 건 사실 6개월 정도 선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저하고 패턴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대해 기대감을 본다고 했을 때는 올해 3분기부터는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주가도 기술적으로 낮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을 놓고 본다면 반도체 비중이 조금 더 커졌다는 부분들 그리고 약간 연갈색 느낌에 있는 PCB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커졌다는 부분들 그리고 서비스 소모품 부분 이 3개의 비중들을 잘 챙겨보시면서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호환기에 어떤 코로나 때 실적이 좋았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 장기 공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서비스 소모품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PCB 부분도 계속적으로 치면 실적이 업황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매출 비중 같이 누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좀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어떤 상반기에 좀 고점을 찍고 완만하게 좀 분기 실적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증가세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간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23년 실적은 사실 22년과 좀 비슷하긴 하겠지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24년 실적을 보면서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너무 주가가 좀 싸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술적으로도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레이저 관련 장비 시장 규모를 좀 보신다면 전반적으로 크게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 쪽에서 해당 회사는 동사 이오테크닉스는 언제든지 실적을 다시 한번 크게 이뤄낼 수도 있고요. 어닝 소프라이즈를 기록할 수도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보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를 하신다면 제가 좀 투자를 하실 때 도움드릴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 투자 정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뉴욕 증시 정란을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부분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핵심적으로 좀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환율과 유가들을 통해서 물가 지수 관련된 지표들 같이 좀 흐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아 쪽에서도 중국 중요하게 중화권 증시와 일본 증시들 좀 어땠는지를 좀 간단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더라도 충분히 장 흐름들을 예측하거나 좀 투자를 하시는 데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제가 얘기 드리지만 지수보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 설명드릴 텐데요. 어설픈 종목들이지 않습니다. 실적이 월등히 좋고요. 기술적으로도 언제든지 좀 시세가 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시간 대비해서 리즈타임을 줄여줄 수 있는 훌륭한 종목들 공부하실 수 있게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되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또 다른 방법 있는데요. 문자입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링크가 회신으로 갈 거고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채널 추가해 주시면 장중에 저랑 언제든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요. 궁금하신 질문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노란톡에 참여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설명드릴 테니까요. 채널 추가 꼭꼭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오테크닉스 실적 분석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년부터 22년까지 실적 성장은 계속적으로 해냈습니다. 물론 전반 고객사가 카펙스를 줄이면서 투자를 줄이면서 장비 공급이 미끄러질 수는 있겠지만 큰 폭으로 미끄러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주가 위치를 따지자면 눌림목처럼 23년 완만하게 지지를 받다가 24년 다시 한번 실적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 될 시점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23년에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그 주춤 이후에 이보 전진을 위한 어떤 실적 성장을 좀 보여줄 거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률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장비를 좀 공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높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그동안 실적 성장을 꾸준히 해왔다는 점 이분들도 놓고 본다면 당연하게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단 한 분도 20%를 넘어간 적이 없는 무차입 경영 중인 매우 훌륭한 기업입니다. 부채 비율이 0%라는 게 과연 좋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업이라고 한다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이라는 게 필요할 텐데요. 금융기관은 충분히 좀 거래를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 부채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훌륭한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유보율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거의 9,000% 가까운 기준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4분기 실적이 좀 반영된다고 했을 때 유보율은 9,000%가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유보율은 유동 비율은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120%만 넘어도 매우 매우 높은 수준인데 520% 정도가 될 정도로 매우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돈을 빌릴 위험이 없고요. 은행의 돈을 빌린다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높으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상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자 비용이 높아지고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런 리스크에서는 조금 더 벗어난 매우 좋은 탄탄한 재무적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PER이나 PBR 밴드로 놓고 본다면 특히 PER로는 거의 평균적인 밴드선 하단에 위치했을 정도로 매우 싸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단순히 해당 회사가 주가가 싸다고 접근하는 건 1차원적인 투자 접근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도 싼데요. 미래 실적 성장도 계속적으로 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더 싸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정도로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PBR 밴드로는 중간 밴드로는 좀 더 밑에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대략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까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는데도 어떤 투자 스킬이 높아지지 않은 분들한테는 제가 상당한 가이드라인과 길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도 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채득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좀 설명드릴 거고요. 오시면 종목에 대한 좀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면서 오늘 강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채널 추가해 주시면 얘기 드린 것처럼 글로벌 증시, 환율, 유가, 아시아 증시 분석한 자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증시 시작을 저의 브리핑 자료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문자, 핸드폰 번호로 답신이 갈 거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똑같이 채널 추가가 됩니다. 채널 추가를 왜 하셔야 되냐면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중해 저랑 실시간으로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이나믹하게 시장을 같이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널 추가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의 위치에 있습니다. 실적은 너무너무 좋은데요. 주가가 기술적으로 너무 싼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내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 시장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투자 계속적으로 해나가시길 바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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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